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오픈 AI의 통찰력 이 O2 모델이 아마 곧 선을 보일 것 같네요 이 O1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여러분들 제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죠 지금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 AI사가 가장 선두 기업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칩을 제공하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그 다음 그걸 패키징하는 TSMC 대만 반도체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하드웨어 선두주자고 소프트웨어 선두주자는 GPT입니다 GPT 모델은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생성행 AI 모델은 현재 나온 게 GPT-3 GPT-4 그 다음 내년에 GPT-5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계열하고 달리 추론만 특화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AI 추론하는 여러분 AI를 시리즈를 내는 것이 지금 나온 게 GPT-O1 조만간에 나올 게 GPT-O2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업이 진행된 것과 동시에 무인화 개인화 자율화 생성행 AI처럼 질문만 던지면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감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내가 파리를 떠나는데 파리에 예약을 맞춰달라 그런 일을 독자적으로 자율화 무인화 개인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AI 비서가 다음 시리즈인 거죠 GPT 에이전트 시리즈 이렇게 세계관리로 지금 여러분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기사 보시죠 오픈 AI 사의 창업자인 샘 얼터만이 밝힌 오픈 AI 사의 향후 일정 지금 AI사가 가장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GPT-345가 아니고 GPT-O2 추론특화형 모델을 여러분들 출시하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샘 얼터만 이름 창업자 이야기는 경영이라는 것이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냐 오픈 AI사가 갖고 있는 컴퓨팅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오픈 AI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추론특화형 AI인 GPT-O2를 훈련시키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GPT-5는 올해 출시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컴퓨팅을 모든 프로젝트에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경영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미지 생성 모델인 달리3 여기도 여러분들 그게 지금 우리가 신경 못 쓰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과 코딩과 과학에 능숙한 O1의 후속 모델인 추론특화형 O2를 개발하는 것이다 O2가 개발이 되면 그다음 단계 자연스럽게 GPT-5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뭡니까 진짜 AI 빛을 출시한다 그게 에이전트 모델인 겁니다 그걸 딱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GPT-5는 O1, O2가 출시된 다음에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완결이 되면 AI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출시될 것 같다 오픈 AI는 추론을 가장 지금 중시하고 현재 대학원생 수준이라는 O1이 대학 교수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멀티모달로 주변을 이해하고 답하게 되면 사람 대신에 특정 과제를 처리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까지 갖춘 그런 GPT-5 에이전트 모델이 등장할 수가 있다 이제 과업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출시될 것이 바로 O2입니다 오늘 AI 타임스의 여러분들 톱뉴스입니다 샘 울트만이 채팅을 하는 가운데 실수로 추론 특화의 모델인 차기 모델 O2를 언급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능이 뛰어난 모양입니다 샘 울트만 오픈사 AI가 트위트에 O2라는 모델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서둘러 언급한 글을 삭제했지만 차기 모델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남겼다 O2가 테스트에서 105%의 점수를 달성했다 이 GPQA는 AI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구글 검색을 이용해 도전할 경우는 정답률이 34% 박사학위 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이 65%인데 O2가 얼마다? 105% 점수를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추론 능력이 뛰어난 모델이 이미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회사의 최우선 목표는 O1 모델과 후속자력급을 개발한 것이다 O2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 게시물에 따르면 O1의 후속 모델인 O2가 이미 개발을 마쳤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우리가 딱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론을 이렇게 여러분들 105%까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면 박사과정이 65% 점수를 받는데 그럼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겁니다 추론을 대신하는 겁니다 GPT-4O는 53.6죠 클로우드3오프스는 50.4 라마3400B는 48점 그런데 105점을 받은 겁니다 105점 105%라는 수치는 이처럼 기존 AI 모델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O1이 대학원생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O2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능가하는 답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추론 특화인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몇 달마다 뭡니까 그냥 2배 3배가 아니고 10배 20배 정도의 역량이 강화된 AI 모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박을 깨고 싸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SK하이닉스가 숟가락을 올린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이너서클 AI 이름 혁명을 가정한 하드웨어의 이너서클에 TSMC의 모리스 창, 엔비디아 이름 젠선 황, SK하이닉스 채태원 이렇게 이너서클이 행성돼 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완전히 마이너리그까지 돼 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이런 삼성전자의 지금 격차가 규모는 크지만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빨리 성장할 것 같아요 원래 SK그룹의 여러분들 기업 문화가 굉장히 수평 문화입니다 선대 이름 최종현 회장 때부터 문화가 굉장히 다르죠 한국 기업 문화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이고 수평 문화가 SK하이닉스 문화 그 문화를 바꾸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한 문화인 겁니다 그게 주문형 반도체 시대에 잘 안 맞는 겁니다 회사가 문화개혁,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문화혁명에 버금갈 정도의 회사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부회장이 주도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부회장이 부회장이 주도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근 회장 말씀처럼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삼성이 주문형 반도체가 여러분들 히트치는 시대에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시대화하고 여러분들 조우, 시대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시대를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제조업이 1970년대, 80년대에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 그걸 무슨 시대입니까? 모노 저쿠리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지배하던 시대에 소니의 워크맨이 아닌 게 히트를 친 겁니다 그걸 일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디지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답이 없다, 앞이 불확실하다, 일단 저질러 봐야 된다 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트 기술이나 히트 제품이 안 나온 겁니다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시대를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재도 있고 윤 대통령 같으신 분은 한국 사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재인 겁니다 자유분방한 여러분들 사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하고 만나는 겁니다 시대하고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사람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 저 양반은 미국의 빅테크 같은 데서 활동을 했으면 엄청나게 꽃을 피웠겠구나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고 그냥 문제를 들고 파는 그런 스타일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좋은 나라에 났으면 훨씬 더 꽃을 피웠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잘 수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좌우를 잘 살피고 관계를 살피고 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 엔지니어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출시하겠지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엄청나게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여러분들 그냥 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가 어려운 겁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기술력 격차 hbm 5세대 6세대 이것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그거 이상을 보는 겁니다 문화 충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오파를 받아가지고 협업을 어떻게 했겠냐 본래 이름 그게 강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순열주의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슨 연합군입니다 온 전신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주식은 아닌 같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겁니다 그 위계 질수가 강하고 수직적인 그 문화를 어떻게 바꿉니까? 쉽지가 않겠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한번 정리하죠 오픈 AI사가 출시한 기초 모델은 GPT-3, GPT-4 등이 있고 추론 모델은 O1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 AI사의 AI 모델을 특징별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걸 정리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몇 분 만에 뭐죠? 예 알겠습니다 오픈 AI 기초 모델은 GPT-3, GPT-4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GPT-3는 뭐고 GPT-4는 뭐고 그래서 반도체를 못으로 하도 반도체를 빨리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엔지니어 경험이 없지만 삼성전자에서 일을 안 해봤지만 삼성전자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 모델은 이게 있습니다 추론 특화 모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체계화해 가지고 GPT-5-1 시리즈가 있고 5-1 프리뷰가 있고 5-1 미니가 나왔는데 아직 보도가 많으니까 O2는 이제 보도가 된 거니까 O2는 말을 못하죠 그럼 O1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O1 프리뷰는 물리학, 과학, 생물학 분야에서 박사과정 학생의 수준형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픽에 대한 예선시험에서 83% 정담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름도 지금 83%면 새로 나온 O2는 100%를 넘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 출시된 추론에 특화된 모델 시리즈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O2가 뭐죠? 105%까지 성과를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미쳐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안에서 싸우고 뭡니까? 무슨 강주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100년 전에 일본이 어떻고 진일이 어떻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30조만에 답을 준 겁니다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구보조원 함께 이거 해오라 아마 하루 이틀 걸릴 겁니다 이걸 1분 만에 다 정리해 기초 모델이 이렇습니다 추론특화 모델이 이렇습니다 도표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GPT-3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되고 GPT-4는 텍스트도 이미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사의 AI 모델은 기초 언어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에 점차 특화된 추론능력을 갖춘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O1 시리즈의 출시로는 AI인 추론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복잡한 과학 수학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에이전트 모델이 나와서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무인화 자율화 개인화 AI 비서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주가 어떻고 대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지구봉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뭐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나오고 오늘 라이너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향해 뛰어야 되는 거죠 100년 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데 선거가 여러분들 다 뭡니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시대로 가는 겁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한두 달 사이에 성과를 뭡니까? 몇십 회 증가시키는 모델들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겁니까? GPT4와 오완 모델의 성능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완은 수학 문제를 83.3% GPT4는 13.4% 이게 여러분들 출시된 격차가 5, 6개월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완 모델은 GPT4에 비해서 뛰어난 추론 능력을 보입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예선 오완 83% GPT4 13%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뭡니까? 이렇게 이런 모델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게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코딩 능력은 89% 성적을 보이는 겁니다 오완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성능을 보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세상입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들 국내 정치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엄청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술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넓어지고 이 기회란 측면에서 항상 세상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